민주당이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 연패에 수렁에 늪해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 사퇴 이후에 우상호 4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.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. 이 자체가 비상상황입니다. 아 진짜 사람이 참... 야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거 예측이 나왔었나요? 예측은 있었어요. 마평에 오르긴 했어요. 설마 설마 그런 악수를 둘까 싶었죠. 그런데 요즘 민주당 설마 하면 뭐죠? 속담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보냈어 이거 아니야. 왜 악수입니까?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악수예요? 전에는 우상호 칭찬하더니 한 번 보고 칭찬하던데 제가? 그랬잖아요. 대선 때 기억 안 나는데? 우상호 위원장이나 우리 S모 채널에 출연했다가 아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맞아. 장애찬 평론가 되게 생각보다 좋다고.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. 그런데 이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악수냐.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. 4.7 재보궐 그리고 대선 지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탄륙운동권 당신들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다. 이제 좀 뒤로 물러가라. 이선 후퇴해라.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좀 짜져라. 이게 시대정신이에요. 그런데 그러한 시대정신의 근거와 회초리를 세대연속 빡빡빡 맞아 놓고 우리가 혁신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게 86운동권의 핵심. 최고 중추인 우상호 의원이라면 우상호 의원 개인의 훌륭함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건 회초리 때린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